웹피 장난감 마을 안녕! 웹피 장난감 마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터닝맥카드 W 신제품인 원바이 마스터 디스크 캐논이에요 친구들! 그럼 우리 한번 발표보러 갈까요? 고고! 레드 버전의 디스크 캐논과 그리고 메카드 하나, 둘, 세 장 그리고 레드 컬러, 블루 컬러, 블랙 컬러의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뒷편으로 한번 보면 디스크 캐논이 메카니멀에서 터닝카로 변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스크 캐논의 사용기술을 한번 볼까요? 프레스비어택 디스크를 쏘아 공격한다 팝 디스크, 디스크가 날아가 폭발한다 그리고 레인보우 빔, 무지갯빛 강선을 발사한다 따르릉 알람, 디스크가 흔들리며 큰 소음을 낸다 매직 로프 마법의 밧줄이 상대를 묶는다 스모크롤, 연기로 상대의 시야를 가린다 자, 디스크 캐논에 포함되어 있는 디스크 세 장이에요, 친구들 먼저 블루 컬러의 디스크 그리고 레드 컬러의 디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컬러의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디스크들은 자동차에서 메카니멀로 변신할 때 슝 하면서 발사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디스크 캐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날개가 슉슉슉슉 움직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날개도 슉슉슉슉 몸체도 슉슉 움직이고요 그리고 머리도 슉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아랫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어? 이게 뭐죠? 아, 속성인가 봐요 디스크 캐논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어? 블랙미러 속성이에요, 친구들 이 디스크 캐논은 블랙미러 속성인가 봐요 그러면 한번 변신해 볼까요? 먼저 몸체를 꾹 아래로 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날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접어주고요 그리고 반대편 날개도 딱 접어준 다음에 머리 부분을 슉 넣어줘요 그리고 루피는 블루 컬러의 디스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슉슉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저의 뚜껑을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슉슉 짠자잔 멋진 자동차로 변신했어요 자, 모습도 한번 보고요 뒷모습 옆모습 그리고 아래도 자,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디스크 캐논 짠 그리고 짠 짠 네 카드 세 장 아이템 카드 로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친구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 디스크 캐논 매직 로프 70점 그리고 어? 메가 꼬리 폭탄 4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 처음에 봤던 거랑 똑같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디스크 캐논 매직 로프 70점 짠, 짜잔 짠 짠 11번가에서 디스크 캐논을 500개 한점 판매하였는데 구매한 고객들에게 선물로 준 콜로그램이 있는 레어메 카드 업장을 소개할게요, 친구들 짠 에반 블리자드 소드 30점 우와 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에반 플레임 타이푼 불꽃이 보이는데요? 50점 40점 그리고 에반 슈퍼데시 40점 그리고 에반 어스케이크 50점 그리고 윙라이언 카이온 라이언 포트리스 70점 에반 미스릴라머 40점 그리고 윙라이언 샤이닝 브레이크 80점 그리고 윙라이언 카이온 더블 에너지 60점 그리고 윙라이언 카이온 60점 마지막으로 에반 엑셀레이션 50점 슈우우우우우우우 우와,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9장의 홀로그램 레어메카드를 소개했어요. 자, 친구들 그럼 디스크 캐논을 자동차에서 Y번 메카니멀로 변신시켜볼게요. 디스크 발사! 자, 친구들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에서 메카니멀 Y번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슝! 그러면 이제 Y번에서 자동차로 변신하는 과정을 빠르게 한번 보여줄게요. 봄통을 누르고 날개를 접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짠자잔! 자동차로 변신! 자, 친구들 오늘 디스크 캐논을 자동차에서 메카니멀 Y번으로 변신시켜보는 과정을 만들어봤어요. 그럼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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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